1. 귀여웠는데 창문에 말도 안 될 일이 생겼어요. 오래된 거야. 말도 안 될 일을 걸어줬죠. 힘이 한 번 새겼네요. 너무 예쁘다 진짜. 너무 예쁘다. 아 행복하다. 너무 예뻐 진짜. 어제 먹고 나면 피자. 너무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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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약 먹고 좀 괜찮아져서 준비하고 나왔어요. 어제 밤에는 비가 와서 좀 추웠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여기는 abc스토어라는 곳인데 얼마야? 5.95달러 6.95달러 6.95달러 5.95달러 6.95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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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이렇게 하는 건가? 음식을 이렇게 팔아요 편의점 같은 거래요 너무 귀여워 강아지 옷 같아 너무 귀엽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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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이랑 멜론이랑 같이 들어있는 거 뭔가 신선한 게 먹고 싶었어 맛있다 포켓볼 두 가지 맛을 선택했어요 요새 계속 지금 어제부터 너무 느끼해가지고 한 가지는 매운맛으로 했는데 처음 먹어보는 음식 짜잔 무슨 맛일까 인증샷 먼저 찍어야 돼 바다랑 같이 찍어야지 눈이 잘 안 보여 너무 밝아서 그런가 어얼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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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간장 향부터 먹어볼게요 밑에 보면 쌀밥을 같이 줘서 쌀밥이랑 같이 먹으면 되는데 오색 제주인 진짜 맛있다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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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음! 어제 먹었던 지오바니 새우 트럭과 양대산맥 소주지 이거 진짜 맛이다 와우! 와우! 참치! 너무 맛있는데? 야 이거는 또 사먹을게 또 사먹어야지? 너무 맛있어 음! 참치살이 엄청 쫀쫀하고 간이 진짜 잘 배있는데 일단 좀 짜긴 한데 일단 좀 짜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? 미국 음식이 좀 대체적으로 짜더라구요 너무 맛있는데? 너무 맛있는데? 이번에는 이거 매운맛! 먹어볼게요 밥이랑 같이 먹을거야 짠!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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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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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음! 이거 뜨거 음!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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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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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